누나, 왜 휴대폰에 신경 써? 혹시 연락할 놈이라도 있어? 미안, 내가 왜 이러지? 의심해서 미안해. 누나 일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건데. 돌려줄게. 누나, 내 성격이 이래서 싫어? 아,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회사인 말했어? 어디 갈까? 응? 약속할게. 누나 잘 때. 미안해, 하지마. 원래는 밖에서 사먹을 생각이었는데 눈이 일찍 떠져서 그랬어. 누나랑 놀러가니까 마음이 들떠 썼나봐. 이렇게 해야 누나가 부담을 갖고 내 옆을 떠나지 않을 거잖아? 아니야? 친동생도 아니잖아. 누나에게 난 주워온 자식 아니야?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낳아준 아이를 데려와선 동생이라는 아빠를...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?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? 안 해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은 상관없어 누나가 날 버려도 내가 끝까지 잡아낼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